안녕하세요. 초록 수민입니다. 우선 제가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. 제가 다육이 놀이터님 천명 이벤트에 당첨돼서 이렇게 치킨 선물을 받았습니다. 다육이 놀이터님 천명 축하드려요. 앞으로 승승장구 하셔가지고요. 100만 구독자까지 제가 응원하겠습니다. 계속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.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구요. 다육이도 너무 많더라구요. 거의 뭐 500개 넘게 있으신 것 같아요.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.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저희가 유튜브로 소통하게 돼 가지고 만났는데요. 놀이터님,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. 행복하세요. 그렇게 제가 놀이터님 덕분에 또 치킨도 먹고 행복한 하늘을 보냈습니다. 그리고 오늘은 이 팅커벨! 팅커벨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었어요. 저는 너무 작고 행복한 일만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이렇게 예쁘게 핀 다육이 꽃을 처음 봐요. 다육이 꽃이 대부분 비슷하게 생겼다고 하시더라구요. 근데 저는 지금 처음 봐가지고 꽃이 비슷한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저희 집 팅커벨이 이렇게 정말 밤하늘의 별 같은 이런 꽃이 피어가지고요. 너무 이쁘더라구요. 그래서 이거 한번 보여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또 영상에 출연 시켰습니다. 아니 근데 이제 다들 꽃을 안 보시고 꽃대를 잘라준다고 하시더라구요. 이유를 여쭤보니까 꽃대에 꽃이 이렇게 피면 깍지가 이 꽃이 이렇게 향기도 나고 꿀이 나온다고 해서 이 꿀을 먹으러 깍지 벌레가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구요.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제 또 수영도 꽃대가 이렇게 생기면 여기가 벌어지니까 다육이 얼굴도 못나지고 병충해 때문에 꽃이 이렇게 피기 전에 이런 상태일 때 이 끝을 잘라준다고 하시더라구요. 근데 저는 초보고 아무것도 모르고 꽃을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요. 요렇게 꽃이 필 때까지 한번 지켜봤어요. 그리고 걱정이 돼서 이제 오늘 이제 물을 안 주고 있었거든요. 요 깍지 약을 킬충이라고 요거 깍지 약을 좀 넣어가지고요. 이렇게 오늘 물을 좀 뿌려줬어요. 이렇게 살살살살살. 근데 입장에 뿌려줘야 되나요? 입장에 뿌려줘야 되는 걸 지금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. 요렇게 해가지고 깍지 약을 뿌려줬어요. 이게 농약이다 보니까 제가 지금 위험하잖아요. 그래서 다른 아이들한테는 제가 이틀 뒤에 시댁에 내려가게 됐습니다. 그래서 시댁에 갈 때 이렇게 싹 뿌려주고 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. 아무래도 농약이니까 몸에 좋진 않겠죠? 밖에서 아이들을 키우면 이제 막 뿌려줄 텐데 집 안에서 키우다 보니까 조금 참았다가 스택에 내려가기 전날에 이렇게 싹 뿌려주고 가려고 합니다. 여러분도 다육이 꽃 피고 계신다면 깍지 혹시 생기지 않았나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시고요. 만약에 저처럼 고향에 내려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약을 한번 싹 쳐주고 내려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게 해서 오늘은 이렇게 영상 한번 담아 봤습니다. 모두 감사합니다. 행복하세요. 저는 이렇게 계속 좋은 일만 생겨가지고 제가 너무 행복하고 복 받은 사람 같습니다. 너무너무 구독자님과 여러 인연 맺은 유튜브 친구들 덕분에 제가 너무 따뜻하고 행복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